부부 공동명의로 바꿀가 단독보다 유리 1주택자 공제 내년 22억원까지 비과세 공동명의로 바꿀가 부부 1주택자 공제 공시가 12억에서 18억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공시가 18억부터 내년엔 상위 1%만 낸다 부부 공동기본공제 12억에서 18억원 시가 22억원 선 공정가액 비율 95%에서 올해 60% 내년 80% 예상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11억에서 14억 내년 12억원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선이 시가 22억원 선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자 기준으로 보면 상위 1% 이내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부과액은 올해 큰 폭으로 줄어들지만 내년에는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정부 등에 따르면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담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 18억원입니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오르는 것이죠 가격 구간별 공시가 현실화 유리에 따라 시가를 따지면 종부세를 내기 시작하는 기준선이 올해 시가 16억원에서 내년엔 22억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공시가 12억원은 전체 주택 중 상위 2.6% 공시가 18억원은 상위 1%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기준으로 보면 상위 1%에 해당하는 주택 보이자만 종부세를 낸다는 뜻이죠 정부는 또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설정했습니다 현행 기본공제 11억원에 1억원을 더한 수치이죠 단 당초 올해의 한해 올해 공시가 대신 2021년이나 2020년 공시가를 적용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올해는 한시적으로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립니다 즉 현행 종부세 뽑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1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올해의 한해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적용하고 내년에는 12억원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인데요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도 종부세 결정세액을 가르는 중대편수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95%였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해의 한해 60%로 끌어내린 후 내년에는 80% 안팎으로 복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종부세 공정시장 비율은 시장 상황들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나 시장에서 문재인 정부 이전 공정시장 비율인 80%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겠냐는 예상이 줄을 이루죠 이런 조건에 맞추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는 2021년에서 올해로 가면서 크게 낮아졌다가 내년에 소폭 증가하는 흐름을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공제가 올해 14억원에서 내년 12억원으로 줄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60%에서 80% 안팎으로 늘어나면서 있죠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일시적으로 도입한 것을 내년에는 정상화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작년과 올해 내년으로 갈수록 우하향 곡선을 그립니다 종부세율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현행 종부세율은 1주택자의 0.6에서 3%를 부과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적용될 이번 세제 개편안은 이를 0.5에서 2.7%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간 기본공제액 차이는 기존 1억원에서 6억원으로 벌어집니다 다만 기본공제는 부부 공동명의가 많지만 연령 보유 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경우 단독명의자의 세입 부담이 더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자가 단독명의자 방식으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카리스마 코리아였습니다